안녕하세요 스물아인댄스 가족여러분 저는 스물아인댄스의 수송수경입니다 오늘 배워보실 작품은 롤링계의 카운트 작품이시구요 웨이스티드 언유 24박자 2월 댄스이시고 태그 댄스할 때는 없습니다 먼저 섹션 1부터 왼발 포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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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봇 오른쪽으로 2분의 1 왼발 포워드 오른쪽 4분의 1 포워드 오른쪽 4분의 1 백스틱 하시면서 피드 스윙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필라 리커버 오른쪽으로 4분의 1 포워드 섹션 2 왼발 크로스 피드 스윙 크로스 사이드가 리커버 크로스 피드 스윙 크로스 사이드가 리커버 왼발 크로스 왼발 크로스 왼발 뒤로 빅 스택 배그로 반대발 트레그 왼발 백 스택 비그 스윙 펑이 세일러 오른쪽으로 딥네임 회장 포워드로 마무리 섹션 3 비포워드 왼발 라 리커버 백 오른발 백 라 하시면서 이때 시선을 오른쪽으로 리커버 백 스택 하시면서 왼쪽으로 2분의 1 회장 다시 왼발 백 스택 하시면서 이때 위드 시선 왼쪽으로 리커버 오른쪽으로 4분의 1 백 스택 오른발 백 라 하시면서 위드 시선 오른쪽으로 그대로 리커버 왼쪽으로 이메일 백 스택 회장 다음으로 리스타트 하시면서 첫 발에 이메일 왼쪽으로 회장 하시면서 리스타트 각자로 섹션 1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3 4 5 6 7 8 섹션 3 1 2 3 4 4 5 5 6 7 8 5 5 6 7 8 5 6 7 8 1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5 5 5 5 6 6 6 6 7 7 7 9 7 7 9 9 9 10 9